와이코 해변에 모래를 붓고 있는데 모래 속에서 병이 나왔네요. 다른건 몰라도 이 병은 이게 깨지면은 물놀이 하는 사람이나 서핑 하는 사람한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병을 수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병이 6개, 5,6개, 7,8개 많네. 의씨 이런 병, 깨든 병의 언제적 병이냐, 오비 크라운 맥주병 같은데 이건 화이트 옛날거. 아주 옛날 병이네. 지금은 찾기도 어려운 병같은데. 병이 생각보다 많네. 이제 깨졌네. 10개 렌드네. 10개. 이거 뭐야. 사막? 사막. 병이 탄. 몇십 년 전 병이네. 이런 병에 발을 찔리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됩니다. 얘네도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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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의 옛날 디자인이네 이거 뭐야 학 삼원 울산 이거는 언제꺼야 화이트 그리고 롯데의 롯데의 롯데이 롯데의 롯데이 오.. 곰돌아 한 컬러 으흠 파도가 약해서 서비스 중입니다.